지금 두 개예요? 이건 네 개예요, 네 개? 네 개, 여섯 개 나갔고 잘해서 가져다 가라 몇 개예요, 이건? 네 개? 네 개가 두 개, 두 개가 한 짠이에요 네 개, 네 olarak 양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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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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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죠 2개씩 2개씩 따러야돼 됐어 됐어 여기다 실어 저 위에 높지 않지 말고 여기다 실어 이거 어차피 가져가야되니까 이걸 가져가야되니까 거기 가서 써야되니까 구름말 전부다 가져가야되 두개 가져가자 그러면 토탈에서 36개 맞죠? 예예 그럼 36개 구름말이 이렇게 가져가자 구름말이 이렇게 가져가자 구름말이 이렇게 가져가자 구름말을 가져가자 구름말 간장 문을 담그면서 문을 담그때 가나왔어요? 저도 없죠 이제